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재를 만드는 태교 방법과 임신 중 여행에 대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성을 다루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임신한 후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뱃속의 아이에게 영혼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한 여자분들은 각별히 태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임산부가 100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100점에 해당하는 아이가 생기고요 60점의 에너지면 60점짜리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태교를 했습니다 우리 손조들의 태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국 10여전에 보면 태교의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지 않기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서 썰지 않은 것 먹지 않기 그러니까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기 짝다리로 서 있지 않기 등 다양하게 상식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걸 지켜서 태교를 하고 자식을 낳는 거죠 출산을 하면 잘생기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를 낳는다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교를 할 때 음식 중에는 개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고기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특히 집사람이 임신 중에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 가지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개고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고기를 먹으면요 사실 개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에 개고기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교를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부정한 것 먹지도 듣지도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교를 개그 콘서트,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클래식이나 영어, 회화 그런 거를 들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주구장창 개그 프로그램만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결과가 어떠냐 성향이 정말 밝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를 비슷하게 닮았는데 얼굴이 엄청 밝고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귀염도 많이 받고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한글이 좀 더딥니다 4살 때부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를 붙여주고 그렇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아직까지 한글을 잘 모릅니다 명색이 아버지가 글을 쓰는 작가이고 집에 아이 책만 천 권이 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천 권이 넘으니까요 다행히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좀 답답합니다 지금은 한글을 많이 배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 4년을 넘게 가르쳤는데 한글을 아직까지 잘 못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짐작하는 게 있는 게 태교를 클래식도 좀 들려주고 영어 같은 것도 들려주고 아이한테 동화 같은 것도 들려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하고 개그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이 밝고 이렇게 귀엽고 그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임신 3개월쯤 여름 휴가쯤입니다 그때 경주에 갔었습니다 경주 어디를 갔냐면 천도교에 성지가 있습니다 경주에요 용담정이라고 있습니다 동학의 최재우 대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지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같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천천히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박혁거새가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경주에 보면요 지금 개발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한 8년 전에 얘기니까요 그때 이렇게 둥글게 그쪽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쪽 근처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묘 호미곳 호미곳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운이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호랑이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면 호랑이 꼬리가 이렇게 반들반들 하거든요 그런 곳도 갔습니다 그런 체험도 했고요 기운이 좋다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태교여행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종교활동을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현재까지는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태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도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남편과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변에 아마 인터넷이나 뭐 그런 쪽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리고 고전 아까 말씀드린 열려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불어 태교의 중요성과 방법 그리고 태교여행 과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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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